6과 본문인데요. 제목부터 Against all odds. 여러분들 이 오드 혹은 오드스라는 단어가 진짜 재미난 녀석인데 잘 들어보세요. 이게 그냥 오드까지 했을 때랑 odds라고 했을 때랑 또 달라요. 그냥 ODD, odd라고 하면 형용사입니다. 제가 그냥 1분 특강 해드릴게요. 오드라고 하면 우리 오드아이, 오드아이. 눈 막 색깔 다른 거 있잖아요. 봐봐. 오드의 첫 번째 뜻은 이상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뜻,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뜻이 홀수의. 우리 홀수 짝수할 때 홀수의. 짝수는 뭐라고 합니까? even이라고 합니다. 신기하죠? 고른, 균등한 이런 뜻도 있지만 짝수의. 그래서 odd numbers, 홀수. even numbers, 짝수.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상한 홀수이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드스, 이제 odds. 이걸 한 덩어로 봤을 때는 첫 번째 뜻, 가능성. 그리고 또는 뭐 공산 이런 거 있잖아요. 가능성.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odds가 나오면 대부분 다 가능성이에요. 모의고사에서. 오케이? 근데 여기서는 뭐냐? 역경. 고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역경과 고난. 그래서 여기서는 모든 역경에 맞서서라는 뜻이야. 모든 역경에 맞서서. 끝. 이거 내용이 진짜 또 감동적이죠. 겸동이죠, 겸동. 자, 이 로블린 가문의 교리안 건설. 브루클린 브릿지. 온갖 모진 역경과 고난을 극복해낸 이 로블린 가문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또 본문 후다닥도 기똥차게 제가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오가 때 실패를 했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알 품닭. 이제 알을 품는 닭을 그렸었는데. 제가 한 번만 더 그려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베이스를 먼저 깔아야 돼요. 지금 알을 품고 있는 닭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눈은 귀엽게. 그 다음에 불이. 젤로 집중하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점점점점 이렇게 약해지고. 그 다음에. 됐다. 그 다음에 빨간색을 제가 못 써요. 그래서 노란색으로다가 이렇게 빨갛다고 생각해주세요. 됐다. 알을 품고 있는 닭입니다. 여러분들. 알 품닭. 알을 품는 닭. 본문 후다닥 들어갑니다. 오늘은 좀 만족스럽네요. 그림이 좀 잘 그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도 잘 될 것 같습니다. 본문 후다닥. 본문의 소재. 역경 끝에 결국 끝내. 마침내 성공을 이뤄낸 로블링 가족. 그죠? 1800년대에 맨헤헤. 여러분들 영어 발음 잘하고 싶습니까? 맨헤탄. 맨헤헤. 마운튼 아니에요. 마운튼. 버튼 아닙니다. 버튼.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참. 맨헤헤과 브루클린을 연결하는 다리를 건설하기로 했어요. 그죠? 근데 하지만 그곳에 다리를 건설하기에는 악조건들이 많음. 그죠? 막 굉장히 이제 그 물살도 세고 폭도 넓어가지고 다리 짓기에 곤란한 데다가 이 또 여러 배들도 많이 다니다 보니까 다리를 건설하기가 여간 쉬운 일이 아니야. 절대로.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진짜 어렵다는 얘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 로블링 씨가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1869년인데요. 수많은 역경이 들이닥치죠. 착공 하자마자 연락선 사고에 휘말려가지고 존 로블링. 이제 맨 처음으로 계획하신 분이 돌아가셨어요. 착공 되자마자요. 그래서 이거 뭐야? 시작하자마자 끝나는 거 아니야? 계획이 물거품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들 와싱턴 로블링이 귀신같이 받아먹었죠. 바로 수석 엔지니어가 됐고 아들 자체도 이미 아빠와 함께 교량건설에 대해서는 빠삭해. 아들도 그쪽으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빠랑 다리도 많이 지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잘 받아먹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 아들마저도 잠한병이라 그래가지고 물 깊숙한 곳에 들어갔다가 즉 고기압이죠. 그리고 깊숙한 곳에 들어왔다가 나올 때 나오면 저기압이죠. 이렇게 기압차에 의해서 병이 발생하는 걸 잠한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잠한병으로다가 건강이 매우 악화된 거의 이제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가 되셨죠. 그래서 막 그냥 병상에 계속 누워있으시면서 이 망원경 갖다 놓고 저희 건설 현장 겨우 지켜보시고 엄청난 투지와 열의를 보이신 분 그래서 어제는 더 이상은 이제 뭐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수준이야. 그때 완전히 끝났다. 진짜 이거는 끝이다. 라고 했을 때 이제 아내 에밀리가 일을 도맡아서 하게 되었죠. 이건 진짜 기적이었던 게 아내 에밀리는 전혀 교량건설에 대해서는 모르던 사람이죠. 뭐 원리도 모르고 그쪽으로 공부를 해본 적도 없었지만 맨 처음에 그저 이 병상에 누워가지고 이 와싱턴님이 이 이렇게 직접 건설 현장에 방문은 못하니까 아내한테 이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말 좀 전해달라 해서 아내가 좀 메신저 역할을 했었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어깨 너머로 교량건설에 대해서 배웠고 또 열의를 보이면서 막 수학도 공부하고 막 이렇게 막 공학도 공부하고 미친듯이 하셔가지고 금방 금세 전문가가 되셨죠. 그래서 아내 에밀리 로블링이 이를 물려받아서 우여곡절 끝에 브루클린 브릿지가 완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에밀리 로블링은 다리를 건너게 된 첫 번째 사람이었죠. 예. 그러면 본문 후다닥 마무리 했고요.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ую. 다음 달 날. 고객연성 사ش 띠 고객연성